오후짱 지금 바로 주목해야 할 종목, 와원의 이상무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후짱 돈 드는 흐름,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볼까요? 네, 트럼프와 관련해서요. 과상화폐 관련주를 주제로 들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등장을 해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 이렇게 꽤나 강경하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왜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그만큼 조금 더 완화되는 부분으로 자유롭게 그런 발언들이 나타나곤 했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오는 언론의 문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관련 자료를 좀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인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기업 홍보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나가기 힘든 그런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또 강한 발언을 또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비트코인을 전략 다 미국이 보유하겠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한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전략자산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현재 가상화폐 관련돼서 공부를 한번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2145년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추출량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는 또 반간기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트럼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주말 동안 가상화폐 시장은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부분이고 다만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말 그대로 이것을 그냥 고지곳대로 보기보다는 왜 이런 발언들이 이끌어냈을까 그 의중을 또 파악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봤고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저는 한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미국 세대별 투자 유형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10대부터 30대까지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지지하는 쪽은 미국의 민주당을 좀 많이 지지를 합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백인 그리고 이제 조금 노년층 위주에 대한 지지층이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가 상당히 가상화폐를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는 방법이냐면 우리가 이제 18세 미국이 18세부터 투표를 시작하게 되는데 18세에서 26세까지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 이제 보시면 나는 아무런 저축을 하지 않아요. 하는 비중이 약 20%에서 정도 25%까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요 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은 약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조금 나이가 들수록 한 60%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위에 있는 이 NFT 토큰에 대한 부분인데 이 NFT 토큰에 대한 부분에서도 젊은 층이 좀 더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크립토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을 젊은 층 같은 게 18세에서 42세까지는 약 2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부모 세대라든지 또는 이제 400대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런 트럼프의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들은 결국 젊은 층에 대한 부분에서 표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정도에 대한 표현이 나오냐면 이 바이든, 민주당은 이 가상화폐 시장의 적이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세웠던 이 제디벤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이 제디벤스에 대한 투자를 따로잡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열풍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뒷그림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었을 때 코인베이스에서 했던 여론조사인데 현재 금융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약 80%가 현재 금융제도는 상당히 불완전하다 현재는 상당히 이 금융제도는 깨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본인은 이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20%는 또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미국인들 내에서도 약 20에서 25% 정도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젊은 층에 상당히 집중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통계 수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트럼프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젊은 층의 표심 잡기를 위해서라도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들을 저는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헤리스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우선 대선 때까지는 이 우호적인 발언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기업으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업 첫 번째로는 이제 다날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날이라는 기업이 이제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그래서 이제 다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또 좋은 날이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선은 이제 페이코인이라는 자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위메프와 티몬에 대한 정산 미지급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쿠팡이나 네이버 페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또 담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이 다날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는 과정들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52주 동안에 대한 거래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동안에 대한 거래 추이를 보시면 2023년도에 5230원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현재는 4천 원대에 머물러 있는 자리인데요. 꾸준하게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상화폐가 바닥을 찍고 넘어오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이미 악재는 선 반영이 됐던 구간이라고 감안해서 봤을 때 뭐 바닥꽃역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서 큰 테마가 없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첫 번째 기업 다날을 한번 뽑았고 두 번째 기업으로 갤럭시아 SM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 회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 과거 이슈가 되었던 것이 NFT에 대한 거래에 관련된 이슈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함께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오일선 자체를 타고 가면서 조금은 이격도가 좀 벌어진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위의 윗고리를 조금 막고 빠지는 은봉 형태를 좀 띄고 있는데 다만 이 추세 자체가 쉽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세를 좀 더 올려낼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오후장에서 공약할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갤럭시아 SM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다날과 갤럭시아 SM 주목해보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억 이상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화면으로 수익률 탑5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윈팩이 1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순위의 수익률 탑5의 기록이 됐고요. 또 ASR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을 해주신 넥슨게임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요일에도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도 10%까지 오르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7월, 8월 방학 시즌의 게임 그거는 이제 사실 계절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슈까지 그런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도 미리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시청자 분들께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넥슨게임즈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윈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대단히 안 좋은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윈팩은 앞서서 2024년도에 유상증자를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때 한창 반도체가 호황의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그때 못 올랐던 것이 현재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윈팩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전략 신고가 따라잡기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상화폐 얘기하면서 왜 이 종목 얘기 안 하느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 투자는 앞서서도 제가 많이 언급을 좀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가 부각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업비트의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죠. 이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사실 이제 이 부분 말고도 우리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투자는 하고 있지만 그 투자에 대한 부분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테마성 재료라고 본다면 8월 달에는 특히 또 테마성 재료가 많이 움직이는 달이거든요. 저는 이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부터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한 개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온다면 9,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일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들은 항상 매수에 대한 기회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백은 오늘의 원픽은 우리 기술 투자고요. 또 아래 나오는 번호를 통해서 이상로 파트너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수익맥 검색기 활용 강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니까요. 도움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배혜지